시앤트리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2013년도에 런칭한 브랜드 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연주의 컨셉으로 저희가 아트 콜라보를 겸비한 브랜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 제품들이 앞에 많이 놓여져 있는데요. 이 중에서 주력 제품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저희가 요즘 히알루로 앰플이라고 저희가 조금 이제 수분 앰플인데요. 이 앰플은 10대부터 20대 후반 또 30대 초반까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앰플이고요. 디자인도 예쁜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그럼 시앤트리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? 저희 브랜드는 이제 해외로 많이 수출하려고 하고요. 지금은 20개 국가 정도 런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차원으로 유럽이랑 미국이랑 이런 쪽 지역 쪽으로 발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. 네. 앰플 감사합니다. 네. 지금까지 시앤트리 만나보았습니다.